제가 가서 먹어도 돼요? 얘기 안 해요. 안됩니다. 룰리들인데 왜 이런 아니에요? 아 그거 비워두면 안 되죠, 밑에 찍고 있는데. 뭐야, 왜요?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. 이게 뭐예요? 아니, 방송의 기본을 몰라요. 인서트 촬영이 있습니다. 교인님, 미안합니다. 인서트 촬영을 해야 합니다. 뭘 깜빡했습니다. 저 해요. 네. 저는 볶음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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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강수야 너만 나오면 우리 된다. 우리 팀만 2명 남았어, 지금. 야, 우리 2등이야. 아, 몇 번 했어? 아, 너 팀 보였어? 아, 내가 제일 불려야겠는데? 광수야. 한 팀 다 성공한 팀 있어? 아니야, 아니야. 어, 없네. 자, 광수야, 우리 할 수 있어. 우리 1등 하자. 1등 한 번 하자, 광수야. 야, 탁구 3개 가져가자. 광수합니다, 광수. 자. 자. 가겠습니다, 형. 토마토 스파게티! 토마토 스파게티! 토마토 스파게티! 예! 아, 2킬 있는데. 예! 예! 1등이다, 1등. 빙고 왜 쳐, 빨리. 빙고! 빙고! 예! 예! 신! 자! 크로스! 아, 토마토 스파게티. 이리와! 먹지 마, 먹지 마. 먹지 마, 먹지 마. 먹지 마, 먹지 마. 먹지 마. 먹지 마. 한, 한 번. 어? 이거 맛있는데? 왜? 어, 뭐? 아, 뭐? 아니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야 얘 뭐냐? 아니 너무 비싸게 해냈어요 이런 반전이 나이냐? 난 저런 바보가 내 편이야 앞에 좀 봐야지 야 글씨 못 보니? 아 나 진짜 어떻게 만들어도 내가 제일 쉬운 스타일이잖아 답답한 애들 답답한 애들이라니? 막 미친 것 같아 답답해서 이게 뭐야 졸려 졸려 금방 금방 저요? 파인애플 빙고 파인애플 아 있어요 야 진짜 아 진짜 아 졸려 아 졸려 아 너배라 진짜 아 진짜 너배라 아 진짜 너배라 야 졸면하고 어떻게 그걸 몰라 야 졸면하고 글자 수가 다른데 그걸 모르냐 나는 한 입 넣었는데 쫄면 맛이 나야되는데 스파게티 맛이 나야되는데 스파게티 맛이 나야되는데 스파게티 맛이 나야되는데 쫄면 맛이 났다 그래야지 아 그만했지 아 진짜 스파게티 맛이 나야되 내가 뭐 먹었어 형? 내가 먹는게 뭐지? 토마토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하고 쫄면을 들고 먹은거야 알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토리묵 빙봉 도토리묵 빙봉 도토리묵 빙봉 정말 지같은 것도 먹는다 지같은데 아 정말 진짜 도토리묵 1등 도토리묵 1등 Simply 이광수 Zero mehrere 형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제발 뭘 제발이야 너 졌어 ya 꼴등 안 할수도 있어요 꼴등 안 할수도 있어요 세 돈이 없었네 아 없었어요? 이건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fil 제발 없어라 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예컨aci saber 네 깨드 하나 둘 셋 베이콠 스파게티 크 entsывают 예이! 베이컨! 예이! 예이! 쫄면 빨라야겠다. 쪄면 빨라! 빨라야! 이게 스파라트지 쪄면인지 생각하고. 뭐야? 니 힘으로 해야지. 이게 뭐야? 뭐냐고? 쫄면. 쫄면이야. 가요. 가요. 진짜 왜 이렇게. 아 진짜 왜 그러고! 아 진짜야! 아 너무 아파서! 전면 마지막에 가지고 가요. 잘했어. 졸면 좀 가지고 가고 있어.